4.29 폭동 4.29 폭동 알고 봤더니 폭동의 조작을 미 방송사와 정부가 앞장섰던 것입니다. 백인 경찰들이 흑인 운전자 라드니킹을 무지합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이를 촬영해 방송사에 제보를 했습니다마는 방송사는 경찰의 결정적인 폭행 장면 16초를 삭제를 해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엉뚱하게도 한인 업소 내에서 발생했던 흑인 소녀 살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서 한읍 갈등을 촉발시켰습니다. 흑인 폭도들이 한인들을 겨냥하도록 한 것입니다. 경찰들 역시 같은 패거리였습니다. 폭동이 시작됐는데도 로센일러스 경찰국장은 폭동 현장으로 출동하는 기동경찰태를 퇴각시키고 폭도들이 한인타운을 대상으로 분풀이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한인타운 내 경찰들을 모조리 철수시키고 경찰 병력들을 배보리 헬스를 중심으로 백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백인 지역만 보호했던 것입니다. 폭동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롱비치항에 대기 중이었던 주정부 방위군조차 3일간이나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폭도들의 분노가 풀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사이 3일간의 폭동으로 한인 상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우스 센슈럴과 한인타운은 폭도들의 약탈과 방화로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흑인들의 정치적인 인종차별 갈등이 미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것을 염려한 미국 정부나 언론이 한흑간의 갈등으로 부추기면서 결국은 한인들을 폭동의 생량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렇다 할 힘을 갖지 못한 한인사회는 무방비 상태였고 힘없는 한인사회는 폭도들의 방어와 약탈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이후에 한인통포사회는 정치력 신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인통포사회의 정치력이나 영향력은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한인들의 추업종인 내일업계를 왜곡해 보도한 기사라든가 뉴욕주정부의 부당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황하고 있습니다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치적 부재에서 허덕이는 한인사회는 러사닐라스 4.29 폭동 24주년을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가 힘을 모으는 길을 모색하는 시점에 대해 알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